안녕하세요. 김종두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논술을 선생님이 조금 관련된 정보를 알려줄 텐데 대신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 싫어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시리즈로 딱 끊어서 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입시는요. 정보도 굉장히 중요해. 농담 비슷하게 정보가 반이다. 물론 반은 아니야.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입시 전략을 짜고 실천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어쨌든 논술 전형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거나 아니면 논술 전형을 준비하기로 한 친구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관련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러 대학이나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어떤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이면적인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할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첫 번째 오늘 할 거는요. 왜 논술을 해야 되느냐 또는 논술을 왜 해야 되느냐. 뭐 같은 얘기인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물론 이제 논술이 모든 학생들한테 해당되지는 않아. 논술에 분명히 유리한 학생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 그걸 다 얘기하면은 그것만 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아. 그래서 쌤이 이제 끊어서 하는데 오늘은 왜 논술 전형이 필요한가. 그러면 나는 논술 전형을 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게. 일단 여러분들 논술 선발 비율을 보시면요. 일단은 입시에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 자 수시, 정시. 그래서 약 70%, 약 30%라고 하는데 대신 여러분들 선생님이 약이라고 쓰는 이유는 학교마다 좀 차이가 나지. 그 다음에 매년 또 수치 좀씩 변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수치가 개면 수치를 먼저 보기 때문에 정시로 또 2월 되는 양이 생겨. 인원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은 못해. 그래서 보통은 수치상으로는요. 수시가 70%보다 조금 크고 정시가 30%보다 조금 낮지만 실제는 2월 되기 때문에 수시가 70%보다 좀 낮고 정시가 30%보다 조금 높다고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수시 안에서도요. 우리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는 아니야. 자 학생부 종합도 있고요. 교과부터 할까? 학생부 교과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있어. 그리고 이제 논술도 있고요. 이거 말고 여러분들 뭐 특기자 내지는 면접이 포함된 또 전형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체로 봤을 때는 보통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지. 그러면 논술 전형이 3에서 보통 4%라고 얘기해. 여기서 3에서 4%는 70% 중에 3에서 4%는 아니야. 전체 중에 3에서 4%야. 선생님 이거밖에 안 되는 논술을 준비하는 건 좀 부담이 돼요. 자 근데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3에서 4%의 정원은요. 전국에 있는 140개 대학 전체의 정원 중에 논술로 선발하는 정원. 그냥 단순하게 나눈 거야. 근데 여러분들 논술을 보는 학교는요. 몇 개 안 됩니다. 매년 차이는 있지만 뭐 인문계, 자연계 차이가 나고 매년도 변해. 어쨌든 30개 안팎이야. 이 안팎도 크지 않아. 뭐 28개에서 보통 32개 사이라고 보면 돼. 그렇다면 여러분들 거의 5분의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 자체가 약 5분의 1밖에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이 해당되는 학교 즉 논술 전형을 보는 학교 안에서 논술 전형의 비율을 보면요. 약 여러분들 논술로 뽑는 선발 인원이 17%에서 20% 안팎인데 실제로는 조금 더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물론 이건 학교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조로 말할 수는 없어. 대신 자기가 지원하는 대학도 한번 보면 학교 여러분들 입시 요강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전체적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들 면접이 특히 이제 면접도 다양하게 있거든. 교과면접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여러분들 적성 면접이라고 해서 실제로 물론 이제 용어는 또 학교에서 잡기 나름이야. 이과하고 관련해서 뭐 얼마큼 관심이 있는지 또는 뭐 학생부 종합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와 관련해서 이제 검증하는 차원의 면접 이런 면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과 과정과 깊은 면접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교과면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교과면접 같은 경우에 특히 여러분들 수학 같은 걸 물어보잖아. 그러면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요. 수련술하고 차이가 없어. 그래서 교과면접 보는 학교들 중에 일부는 이 논술과 준비한다는 입장에서는요. 같이 걸쳐가는 거야. 그렇게 보면 보통 논술 전형은 보통 한 18%에서 한 22 이 사이 평균 정도로 봤을 땐 선생님은 20% 정도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대신 이제 학생부 교과나 종합은 내신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염들 다른 상황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배제하고 얘기를 할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거 배제했을 때 내가 정시만 준비하는 학생이냐 아니면 논술만 준비하는 학생은 없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그거 되게 위험해. 왜 위험해요? 그건 나중에 천천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너무 길어. 솔직히 선생님이 이걸 한 번에 설명해서 한 번 해봤거든. 한 시간 좀 넘게 걸리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좀 나눠서 할게. 오케이. 궁금하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 좀 참고요. 그 다음에 한꺼번에 했을 때 많이 들은 것 같지만 그 머릿속에 또 많이 안 닮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일부러 구분해 놓은 거니까 오늘은 오늘은 저 큰 틀만 먼저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내가 정시만 준비할 것이냐 논술만이 아니라 논술까지야. 그치? 그러면 정시만 준비할 것이냐 정시만 정시만 아니면 논술 전형까지 준비할 것이냐 자 요걸 여러분들이 한 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야. 그러면 단순하게 여러분들 약 20%의 정원을 확보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여러분들 정시는 기회는 보통 세 번이라고 얘기를 해. 가 나 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보다는 그 가나다 중에서 모든 그 군에 내가 원하는 학교가 있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거는 원서를 쓰는 거지 시험은요. 시험은 수능 한 번으로 결정됩니다. 기회가 원서를 넣는 기회가 세 번인 거지. 자 근데 여러분들 논술은요. 일단 이론상으로 최대 최대 여섯 번 물론 이제 여섯 번 쓰기 위해서는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쓰는 게 없어야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뭐 사실 이런 걸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본인이 원하는 학교의 어떤 종류가 있다면요. 여섯 번 다 못 쓸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이론상으로는 최대 여섯 번이야. 여섯 번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제로요. 한 시험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지. 자기가 일로서 이 중에서 한 네 군데를 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네 번을 다 따로따로 가서 시험을 본다고. 그래서 일부 시험에서 자기가 실력까지 못 할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여러분들 새롭게 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쌤은요. 전체적으로 논술 전형을 준비 안 하는 학생과 학생부 교과와 종합은 뺄게. 자 준비 안 하는 학생과 준비 안 하는 학생들은요. 기회가 기회가 약 두 배라고 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런 기회 두 배를 늘리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면 그거 부담되지. 사실 논술은요. 투자 시간이 많지 않아도 한다라는 것만 가지고도 부담이 돼. 일단 정신적인 부담이 돼. 왜? 어쨌든 감옥 하나를 더 하는 거잖아. 수학을 바탕으로 하지마. 근데 그 부담은요. 이렇게 기회를 두 배를 늘릴 수 있다면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부담이야. 사실은. 초반에만 좀 힘들어. 왜? 새롭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투자 시간에 대해서는 쌤이 지금은 그냥 결론만 먼저 얘기할게. 결론만. 대신 이 시간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그런 거는요. 나중에 따로 언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보통 주당 주당 평균적인 얘기야. 평균적인 얘기.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쌤이 고3 기준으로 수능 보기 전까지 매주 평균 얼마 정도 공부하라고 얘기하냐면 논술은요. 3에서 5 시간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3에서 5.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주당 이 시간을 학버 못해서 또는 이 시간이 부담돼서 못하겠다. 뭐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그건 할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고 대신 건 나중에 안 들었어. 어쨌든 간에 이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주당. 여러분들 일주일에 못해도 남의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이것도 선생님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남의 수업 듣는 거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보통 50에서 미니먼 많은 애들은 70시간 넘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러면 대략적으로 봤을 때 뭐야. 그렇지. 5에서 보통 8% 정도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 공부 시간에. 물론 더 할 때도 있고 덜 할 때도 있겠지. 뭐 어쨌든. 자 그렇게 해서 기회를 두 배 살릴 수 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고민해 봐야 되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논술 시험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야. 논술 시험은요. 여러분들이 고3 기준으로 N생도 마찬가지고요. 고3 기준으로 5에서 8% 시간 정도를 투자해서 기회를 두 배로 늘릴 것이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물론 자기가 적성도 맞춰봐야 되겠지만 논술과 적성이 맞다면 그렇지. 이건 여러분들 무시할 수 없는 기회의 확대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실 논술을 두려워하거나 논술에서 주저하는 논술 전형에 대한 준비를 주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 논술은 도박이다. 이런 게 사실은 많이 퍼져 있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 뭐 이게 거짓말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건 아니야. 근데 이 안에는요. 여러분들 오해도 많이 실려 있어. 그래서 그 오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자고. 오케이. 어쨌든 논술은 도박이다. 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이 보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어. 근데 이제 선생님이 예시로 한 두 개 정도 들었습니다. 자 왜 도박이냐고 물어봤더니 시험이 원래 도박이래. 왜? 더 깊이 물어봐. 왜? 몰라.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말을 간단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거의 뜬 소문이야. 뜬 소문.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 시험이 도박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든 시험은 다 도박성이 있는 거야. 그럼 선생님 논술 시험도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거야? 아니야. 여러분들 수능하고요. 수능 수학하고 예의를 할까? 수능 수학하고 수리논술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볼게. 둘 중에 어느 게 도박성이 더 있습니까? 하면 수리논술이 도박성이 더 있어. 그 도박성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을 보잖아. 수능 모의고사가 됐던 부분 문제가 매 시험 볼 때마다 바뀌잖아. 바뀌니까 당연히 정서가 똑같이 나올 리가 없어. 물론 내가 문제가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덜 할 수도 있고 뭐 하나 놓칠 수도 있고 뭐 그런 요소는 누구한테 다 있는 거니까 그거를 제외하더라도요. 문제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서 등급 변화나는지 100분율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 거잖아. 그러면 그 변화 폭이 사실은 뭐야? 뭔가 약간 불안 요소야. 근데 그거를 우리가 좀 말하기 편하게 얘기할 때는 그게 약간 변하는 그 폭을 도박성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봐봐. 수능 수학은요. 수능 수학은 문제가 30개야. 근데 수리논술은 시험범위는 더 넓거든? 얼마큼 더 넓은데요? 어? 그건 나중에. 시험범위 따로 얘기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시험범위는 넓은데 문항수는요. 수능 수학하고 비교하면 문항수가 굉장히 낮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문항 기준 얘기할게. 소문항. 소문항 기준 얘기하면 수리논술, 과학 논술 보는 학교는 문제가 소문항 기준은 4개 안팎이고요. 수리논술, 대문항 2개를 봐도 보통 평균 대문항이 한 8개 정도라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소문항은 대문항 밑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문항에 큰 주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소문항은 그 주제에서 많이 벗어나진 않아. 그렇다면 당연히 수능 수학 골고루 나오듯이 수리논술은 골고루 안 나옵니다. 내가 한 번에 시험만 놓고 봤을 때. 물론 매년 시험 봤던 거 다 모으고요. 여러 학교를 다 모으면 얘네들도 나름 골고루 나와. 하지만 내가 어쨌든 시험 보러 갔을 때 만나는 문항은 또는 만나는 문항에 따른 소재들은요. 수능처럼 다양할 수는 없어. 수능처럼 다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내가 선호하는 주제가 나오면 당연히 더 잘 볼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내가 선호하는 주제가 나오지 않으면 그렇지. 잘못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도박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밑에 얻어서 사실 연결되는 거지만 이거는요. 이 생각도 해야 돼. 보통 보면 수리 논술 기준으로 얘기할 때 어차피 수능이 논술 중에서 어느 논술이나 광학 논술을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그럼 수리 논술을 놓고 얘기했을 때 이런 얘기를 누가 더 많이 하냐면 논술을 안 하는 애들이 많이 해. 첫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는 거지. 모르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만 가지고 농담 비슷하게 서울을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싸우면 안 가본 사람이 이긴다고 하잖아.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 없는 친구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은 경험이 없거나 경험이 논술 대비에 대한 경험이 적은 학생들 이건 여러분들 두 번째 주제하고도 관련되는 거야. 사실은 자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수애미 커리를 짤 때는요. 1년 정도의 커리를 짠다고 왜냐하면 논술도 할 게 많아. 그래서 1년 동안에 이게 이걸 주제라고 한번 해보자. 주제 내지는 소재라고 한다면 이 주제를 골고루 보려고 노력한다고. 근데 아무래도 빈출도가 낮은 주제도 있고요. 빈출도가 높은 주제도 있겠지. 그치. 많이 높은 주제도 있고 조금 높은 주제도 있고 또 낮은 주제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염들이 D로 가면 갈수록 파이널 1로 가면 갈수록요. 다 못해. 왜냐하면 수애들이 이 주제의 다양한 주제 이 다양한 주제를 다 다루는 건 1년 커리를 짰을 때를 기준을 한다고. 그럼 수앤도 예를 들어서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빈도가 높은 주제 위주로 하게 되는 거야. 쌤도. 근데 실제 시험 문제는 어때요 여러분들? 그치. 골고루 나올 수 모르는 거야. 어떤 학교는 어떤 학교는요. 실제 시험에서 이런 것도 몇 개 내고 이런 것도 몇 개 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정말 운이 안 채우면 이거 가지고 문제 낼 수도 있는 거지. 그건 모르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수능 수학에 비해서 분명히 그 자기가 적당히 준비했을 때 내가 대비한 것과 관련된 게 나오느냐는 측면에서 봤을 때 분명히 그런 의미의 위험성의 입장에서 도박성은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경험이 적은 학생 입장에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 보이는 거지. 왜? 골고루 준비를 안 하고 갔으니까. 그 다음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게 파이널을 열심히 했는데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도움이 안 되었다는 것도 참 애매해. 실제로는 자기가 도움이 되는데 모를 수도 있고요. 도움이 되는데 모를 수도 있어.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당연히 이 주제하고 관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파이널 때는 또 이것도 있어. 일단은 파이날만 준비한 친구들은요. 논술 경험이 너무 미쳐네. 너무 적은 거야. 논술도 여러분들 경험이야. 여러분들 뭐 실제로 공부할 때 뭐 특정 과목의 실력을 늘리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시간 많이 투자하면 돼. 그치?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한다는 게 연습 많이 하고 경험 많이 하고 훈련 많이 하는 거 다 전체로 봤을 땐 경험이지. 그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경험이 적다라는 것도 당연히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자기가 논술을 탄탄하게 못 갖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오해들 중에 대부분은요. 실제로 잘못된 소문도 있고 잘못된 소문도 있고요. 스윙 봤을 때는 가장 큰 게 논술 경험에 대한 부족 이 논술에 대한 오해를 만드는 거야. 논술에 대한 오해. 그래서 그래서 아까 문항수 적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주제가 안 나와. 하지만 그런 다양한 주제가 안 나오지만 왜? 문제가 여러 개 안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빈출되는 것들은 많이 봤기 때문에 잘 푸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 나오면 나는 못 풀더라.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거를 1년 상시로 탄탄하게 갔다면 그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였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논술도 여러분들 시험이기 때문에 논술 시험의 특징이 있어. 여러분들 분명히 내신 수학하고 수능 수학하고 같은 주제가 나와도 틀리지. 다르지. 틀리지 하면 또 그렇지. 다르지. 근데 여러분들 내신하고 수능 수학하고의 어떤 뭔가 간점 차이보다요. 또는 뭐 유형상의 차이보다 내신 수능 수학 합해놓은 거랑 수능 수학이랑 차이가 더 커. 분명히 얘네들도요. 시험의 특징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의 특징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특징을 차이 자기가 소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특징을 알아서 더 잘 볼 수 있는. 즉 무슨이냐면 논술 경험이 좀 많은 친구들은요. 똑같은 준비를 똑같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성적이 더 잘 나와. 왜 논술 시험의 특징이 있거든. 이건 쌤 그 무료 특강 1강만 들어도 이건 알 수 있어. 아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물론 그때 1강에서 쌤이 두 대문항을 다루는데 그 두 대문항 가지고 우리가 뭐 논술 경험을 다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 근데 쌤이 일부러 앞부분에다가 논술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문제를 담아놨단 말이야. 그래서 잘 보면 대부분 논술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 그런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요새 여러분들 논술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낮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눈으로 대충 보니까 풀만 하거든. 풀만 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오해도 있어. 난이도가 낮아지면 많은 학생들이 건드려볼 만 하거든. 그래서 낮아짐으로 해서 생기는 또 오해도 있어. 왜냐면 자기는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게 맞다는 보장이 없어. 단순하게 여러분들 논술은요 답이 맞았다고 맞은 게 아니야. 가정이 너무 직관적이거나 어쨌든 간에 논리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약간의 우연의 요소가 많이 꼈거나 아니면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술할 때 뭔가 말은 안 되지만 답은 맞게 나오는 경우 꽤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 뭔가 서술에 논리가 부족하다면 그것도 감추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일부 학교 난이도가 많이 낮은 학교는요 답안 작성 능력까지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물론 여러분들 논술 답안이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논술 답안의 기본만 잘 넘어서면 넘어서면 뭐 표현 때문에 점수가 감점되거나 그러진 않아. 그런데 뭐 쉬운 예를 든다면요 어떤 친구는 자기는 잘 풀었대. 그래서 답안을 싹 봤어. 선생님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모의 논술 볼 때 봤더니 와 한글이 하나도 없어. 다 수식이야. 그러면 정말 좋은 점수가 나올까? 풀이는 맞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왜? 표현 점수에 대한 기본적인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학교는 특히 난이도 문제 난이도가 좀 낮은 학교랑 또 그런 걸 좋아하는 표현 자체를 수리논술의 표현을 좀 많이 보는 학교가 있어. 뭐 지금은 논술을 안 보지만 고려대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경의대라든지 성균관대 성균관대는 난이도가 낮다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인하대 이 학교는요 또 특히 유명합니다. 뭐 농담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해. 모든 수식은요 문장 안에 있어야 돼.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시험 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논술은 뭐 결론만 얘기하면요. 논술은 도박이다라는 거는 뭐 도박이 모든 시험은 다 도박성이 있어.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논술은 도박성이 있습니까? 뭐 있어. 그리고 그 도박성이 수능도 도박성이 있거든. 그렇잖아.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력점검 제대로 하려면 수학 문제 한 100문제 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근데 이제 제한된 시간에 시험을 보다 보니까 분명히 적절한 수준에서 문제수를 정해놓은 거겠지. 그런데 어쨌든 문항수만 놓고 봤을 땐요. 수리논술이 아무래도 수능 수학처럼 골고루 나올 수 없다는 측면이 있어. 한 번의 시험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학보다는 분명히 수리논술이 어떤 문제가 나오냐가지고 염들이 받을 수 있는 점수 차의 폭은 그치. 더 클 거야. 그런 의미에서는 분명히 더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야. 체계적으로 꾸준하게 모든 주제를 물론 빈수 주제를 더 많이 하겠지만 모든 주제를 여러분들이 골고루 준비할 수 있었다면 그치. 애초에 시험이 갖는 도박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어쨌든 논술도 수학을 바탕으로 하지만 당연히 내신과 수능 수학과는 다르기 때문에 논술 시험만의 접근법이 있고 방법론이 있고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법도 있단 말이야.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본다. 본인은 잘 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점수를 매기면 그치.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실제로 첨삭 같은 거 받아온 사람은요. 처음에 어? 문제 풀만한데 하고서 막 풀어. 점수 받으면 놀래. 아 이렇게 내가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구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착각이나 착각 또는 오해. 오해. 오해의 소지에 의해서 부풀려진 게 그러니까 선생님은 도박성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야. 근데 이거에 의해서 부풀려진 면이 더 많다야 당연히 염들이 체계적으로 준비할수록 꾸준하게 준비해서 실력을 탄탄하게 만든 사람일수록 여기 도박성은 줄어들면서 당연히 염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염들이 논술과 관련해서 염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 선발 인원 하고 선발 비유라고요. 그 다음에 논술의 도박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어. 뭐 궁금한 거 많겠지만 어 너무 한꺼번에 마음을 주려고 하지 않을게 선생님도 끊어서 오케이. 그래서 염들 이렇게 하고요. 선생님이 또 다음 주제는 염들 어 그러면은 논술을 준비해야 되는 수험생은 어떤 수험생인지에 대해서 어 관련 내용 관련해서 염들 선생님이 또 설명을 할게. 일단 첫 번째 주제인 어 첫 번째 주제인 왜 논술인가에 대해서는요.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